아...뭐 너무 커 아...뭐 너무 커 아...뭐 너무 커 아...뭐 더 들어있어가지고 아...뭐 더 들어 있어가지고 어...어우... 신난다... 와...새로네 잠시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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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체크무늬가 이번에 컨셉인가 보다 아...시은이 있다 짠 와...이게 비닐 때문이 아니라 제가 코팅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홀로그램 코팅이 들어가있다 반짝반짝 이거 리본머리 만두머리 너무 귀여워 짠 다시 비닐에 넣어야지 뒤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해야되나 앞에가 이쁘니까 앨범을 하나만 사가지고 앨범... 원래 많이 사는 걸 안 좋아해서 이게 앨범 깡이라 할 수가 있나 하나밖에 안되었는데 집에 뭐가 많은 게 싫어서 하나만 사서 버전이 AB 2개였다 하는데 근데 이거 티저 컨셉 좋았어가지고 잘 받은 것 같아 음... 아 근데 이거 접혀서 오는 게 조금 속상하다 내가... 어머 아이사 너무 예뻐 이번 노래에서 그... 원래 하이업이 그랬잖아요 각 노래마다 주인공이 되는 멤버가 다 다를 거다 이랬는데 이번 노래 주인공은 아이사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워 아이사 웃는 게 너무 귀여워 고양이 같아 이뻐 근데 이게 접혀서 오니까 꾸겨지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네 음? 요렇게 뭐야 이거 안면을 넣어줘야지 얼굴을 넣어줘야지 어 이뻐 이뻐 흔들린 사진 싫어요 음 음 우와 나 이번에 완전 아이사 아이사 컬렉션 이네 짜잔 이렇게 이뻐 어떡해 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꽂아주는 게 너무 좋네 CD는 요렇게 이상한 소리가 났네 CD에서 대박 나 포카도 아이사 나왔어 나 최애 아이사로 갈아타야 됐나 하트 너무 귀엽다 싸인 왜 이렇게 귀엽지? 이거 고양이 그거 같아 고양이 닮은 거는 또 알아가지고 응? 아이고 예뻐라 두둥 샥 헉 귀여워 이번 앨범이 안 근데 이게 스크래치 카드라는데 제가 스크래치 카드가 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거 긁는 건가? 근데 긁기 뭔가 아깝잖아 긁으면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는 건가?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한 거 보고 봐야겠어 근데 세은이가 나왔습니다 한 거 보고 뭔지 좀 알아보고 스크래치를 해봐야겠어 이대로 했다 망할 것 같아 아 요새 덕질 어렵네 뭐가 많네 스크래치 카드가 뭐야 스크래치 카드가 뭐야 보라색 향수 그랑 좀 비슷하다 스크래치 카드 이은이랑 아이사로서는 받았습니다 이번에 너무 예쁘다 근데 확실히 요새 사진을 이쁘게 잘 찍어 그쵸? 틈은 빈트 사이트 쌓는 스크래치 카드 요새 각각 계속 조정 를